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리온. 오리온이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11만 6200원의 20%에. 11만 6200원의 20%에요? 네. 일단 이 가격... 뭐라고요? 2년 가까이 돼가요. 네, 2년 가까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2년 전부터,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주식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샀으니까요, 그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부터 현금 들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1년 동안 이야기하고 작년에도 현금화해라, 그 고점에서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좋은 시장에 왜 사지 마라고 하느냐. 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가만히 있어라고만 한다. 도대체 하면 언제 주식해라는 거냐. 엄청나게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무시했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다 물려봐야 알지. 짜겠노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다 이렇게 물려있는 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물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고 괜찮지 않은 게 있다고 제가 방송을 도중에도 계속 설명해드렸는데 오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얘는 오히려 실적이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오네, 물가가 올라가네, 경기가 힘드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벌이가 조금 시원찮아지거나 나갈 돈이 많아지거나 하면 핸드폰을 바꾸거나 자동차를 바꾸거나 TV를 바꾸거나 냉장고를 바꾸는 데는 인색해지고 옷을 사 있는 데는 인색해질지 몰라도 먹는 데는 어쨌든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은 그냥 사서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들고만 있으면 경기 침체기가 오고 나면 어차피 수익권으로 들어갈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굳이 작년부터 이렇게 재작년부터 사가지고 고생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면 그건 아닌데 그건 사서 고생을 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 들고 가시면 15만 원대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추가 회사의 가치는 있는가 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9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 11만 원에 사기에는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10만 5천 원에 또 그게 한 80도 팔았어요. 뭐 굳이 팔 이유는 없는데 잘못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매도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이 20%면 나쁘단다 생각을 하고요. 혹여나 이게 올라오긴 할 텐데 바로 논스톱으로 올라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밑으로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내려갔다 올라가면 시청자님은 기회입니다. 지금 내가 11,600원이라는 어정쩡한 이 가격을 9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회사하면 10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번 올라갈 때 수익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만 원대까지 다음번에 떨어진다면 저는 겁내지 말고 추가 회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뭐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